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4일 오전 6시입니다 드디어 국민의힘과 국민의 땅은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어제 공동으로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18년 4월 27일 남북회담 이후 북한 김정은의 심포경수로 점검과 이듬해 신년사의 원전활용 발언 등이 있었다 일련의 사건을 모두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예컨대 언론보도를 종합을 하면 2018년 5월입니다 그러니까 4.27 판문점 선언 비핵화 사기극의 출발점이 된 4.27 판문점 선언 직후에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가지고 김정은이 건설 도중 폐기된 심포경수로 현황을 점검하라고 관계부서에 지시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함경남도 금오지구 경수로의 건설재개 가능성 건설재개에 따른 필요한 물자를 파악해서 상세히 보고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김정은의 이 같은 지시는 당시 6월로 예정된 미국 싱가포르 회담에 앞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 관리들도 당시 미국 측과의 비공식 접촉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구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포에 지다가만 이 경수로는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미국 한국 등이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200만 메가와트급 경수로였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경수로 건설에 합의했지만 북한은 이후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한 핵무기 개발에 나서면서 이 공사는 30%가량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었고 한국은 한 10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 경수로 건설비의 한 70%를 한국이 부담을 했었습니다 야당은 원전 건설을 재개할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북한이 돌려 신포 경수로 점검에 나선 배경이 석연치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4월 27일 김정은 문재인 판문점 회담 전후로 북한이 신포 원전 건설 재개와 관련한 신호를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냐 하는 추측이죠 그의 4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 직후에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은 사전 조사 연구부터 시작하기 바란다 그 직후에 산업부는 이른바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을 문건으로 생산해 내었습니다 이런 전후 사정에 대해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 김정은의 신포 원전 점검 산업부 북원추 문건이 마치 예정된 순서처럼 착착 진행이 되었다 사정이 이러니 산업부가 자체 아이디어로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만들었다는 청와대 여당의 설명을 고지곳대로 믿기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정의용 당시 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직접 두었다는 USB를 존 볼턴 당시 트럼프 대통령 안보보좌관에게도 전했다고 했는데 존 볼턴 보좌관은 한국 언론의 문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겠다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여당 쪽에서는 또 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 계획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있었던 계획이다 라고 했는데 산업부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만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든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함으로써 거짓말로 밝혀졌는데 이번엔 또 다른 주장이 나옵니다 여당에서는 그것은 산업부 안에 원전 마피아가 있다 참 고약한 표현을 썼습니다 원전 마피아가 있어가지고 원전 건설을 계속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이런 문건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원전 마피아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애국적 공무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허위 정보에 기초를 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인 한국 원전을 문 닫기로 독단적으로 그리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이런 재앙을 부르니까 그동안 원전 건설이라는 20세기 한국의 가장 위대한 문명 건설 항목에 들어갈 이 원자력 건설 원자력 건설을 주도했던 공무원들이 반드시 언젠가는 이걸 다시 재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절치부심했다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애국자죠 근데 그 사람들은 원전 마피아라고 하면 됩니까? 범죄집단으로 모르면 됩니까? 마피아라면 그 사람들이 마피아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행태가 마피아에 더 가깝죠 근데 이런 고약한 말을 했다가 또 되잡히고 말았습니다 또 되잡히고 말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어제 라디오에서 우리가 원전 마피아라고 부르는 그룹들이 산업부 안에도 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끊임없이 원전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 라고 했는데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이 통일부에 제출한 북한 인프라 개발의 경제적 효과라는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에 200만 킬로와트에 이르는 전력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으로 방안으로 심포부지 경수로 원전 신규건설 아이디어가 여기 들어가 있었답니다 문제는 10여 명의 공동연구진을 이끌면서 연구를 총괄한 책임자가 당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이었던 홍익표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홍익표 의원이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지금 여당의 정책위의 의장을 하고 있다 라는 자료를 언론에 냈습니다 물론 이게 산업부에서 만든 그것과 직결된다고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산업부 공무원들을 원전 마피아라고 보니까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이런 게 또 발견이 되었다 이겁니다 국민의당 그리고 국민의힘이 같이 낸 국정조사 요구서의 논리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산업부의 북한 원자력 건설 추진 계획은 신내림을 받아서 개인적 차원에서 만든 게 아니고 정권적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다 그게 청와대인지 어딘지는 앞으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다 따라서 북한이 당시에 그러면 북한이 핵을 폐기하겠다고 했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그 당시에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4월 회의는 이제 핵 무력이 완성되었다 평화를 번영을 보장하는 보금을 하나 갖게 되었다 이제 책임 있는 핵 보유국 입장에서 군축회담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전달에 있었던 정의용 특사의 방북 때 한 이야기도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었습니다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는 우리 수령님의 말하자면 유언이었다 그런데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고 그전에 조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그리고 해국산 포기 등을 포함한 한미동맹 해체를 위한 하나의 흉계입니다 그것밖에 이야기 안 했는데 정의용 특사는 국민들에게 마치 김정은이가 핵 포기, 핵 폐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만났을 때 김정은이가 핵 폐기하려고 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려고 한다 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만나겠다고 즉석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거대한 비핵화 사기극이 돌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상황입니다 2018년 3월 초의 정의용 특사의 방북 그리고 4월 27일 판문점 선언 그 다음에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의 트럼프 김정은 회담 이 시간대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산업부의 북원추 문건이었습니다 그럼 하나 정도가 만드는 게 관련문건이 한 10개가 넘습니다 그럼 이게 개인적 차원이 아니다 정권적 차원에서 그런 검토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일종의 이적행위에 속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당시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말도 안 했는데 그리고 핵 보유를 이미 기능사실화 했는데도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겠다는 발상을 했다면 그것은 북한에 핵물질과 핵기술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에 해당하므로 이것은 이적반역 무슨 용어를 쓰더라도 들어 맞는 그런 행위였다 라는 논리 구성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쿠데타를 모의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암살을 계획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간첩지를 구상을 해도 공무원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